빨간공의 정면을 맞춰서 반듯하게 뒤로 끌어치는 연습입니다. 어떻게 치면 뒤로 잘 끌릴까요? 끌어치기가 잘 되기 위한 조건은요. 첫번째 정확한 두께, 두번째 하단 당점, 그리고 세번째 속도입니다. 밀어치기는 상단 당점을 유지하고 정확한 두께만 맞추면 되지만 끌어치기는 힘을 가한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백스피인을 유지한 상태에서 공이 부딪혀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공을 치는 임팩트 순간에 빠른 속도로 쳐야 백스피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끌어치기의 3요소, 두께, 당점, 속도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끌어치기 더 팝트! 끌어치기의 정류 legwork 끌어치기